기상캐스터 배혜지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광주시 버스종합터미널인데요. 오후 들어서 광주에서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는 않고 대설특보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눈이 녹지 않고 쌓여있는 곳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벌써 기온이 영하 8도까지 내려간 상태인데요. 제설이 완전히 안 된 곳은 밤사이 도로가 얼어붙으면서 미끄러운 구간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 무한지역 대설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고, 목포와 나주, 완도, 한평 등 전남 10개 시군에 내려진 대설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전남 서북권에 3에서 8cm, 서해안의 많은 곳은 15cm 이상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눈 때문에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랐죠? 네, 그렇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교통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는데요. 광주와 무한 여수공항에서는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교통사고도 많았는데요. 오늘 오전 광주 무한고속도로 몽탄 3터널에서 승용차 한 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파손됐고, 보성에서도 차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광주에서는 밤사이 대설 상황에 따라 내일 아침 등교 시간을 1시간 늦추는 학교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광주시청 공무원의 출근 시간도 1시간가량 늦춰질 수 있습니다. 대신 공무원들은 아침 7시부터 거주지 인근에서 제설 작업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인데요. 광주시가 밤사이 기상 상황에 따라 내일 새벽 지침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전까지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고, 기온도 영하 5도 안팎으로 떨어지겠다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천동에서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